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생각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개선시킨 현시점 가장 완벽한 샤클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샤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일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샤클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들 때 끈으로 만약에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듭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들다가 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매듭으로 물건을 고정을 하고 물건을 손이든 기계든 들게 되죠. 근데 고중량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중량을 피피로프나 홍끈 같은 걸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체인이나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같은 걸로 매달아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때 샤클이라는 제품으로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샤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불편한 제품이에요. 근데 대체제가 없어. 이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원형 부분이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볼트를 풀어서 풀어서 불을 넣고 넣고 고정을 해서 고정을 돌려서 해서 들어준다. 가 이 샤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쓰기가 불편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어집니다. 두 번째 잠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고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샤클은 이렇게 하중을 받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꽉 잡을 수 있게 하중이 돼 있는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끈이 돈다? 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돈다? 꽉 잠겨버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다가 풀려버려서 핀이 빠져버린다?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중량을 거는 게 이 샤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꽉 하는 폭탄의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사람이 있다? 상상하기도 싫죠. 근데 느낀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잠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물론 안전사고가 나진 않지만 이거 감독님 사용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잠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공정이지. 연이 되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풀려고 노력을 하죠? 다른 샤클로 때려야죠. 다른 샤클로? 그렇죠. 나사산이 잠긴 거니까 때려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죠. 뭘로 끊죠? 산소 절단기. 그렇죠. 산소 절단기. 왜냐하면 얘는 열처리되어 있는 단조용 합금으로 보통을 만들기 때문에 산소로 끊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들고 다니는 현장에 산소를 가지고 다니시냐고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번거롭게 공정이 지연되고 만약에 샤클이 없으면 또 자금을 못해. 샤클을 사러 철물점에 다시 가야 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샤클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샤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이지락에서 개발한 원터치 샤클입니다. 10분의 7인치와 10분의 8인치, 1.1인치로 출시를 했어요. 자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은 사이즈로. 큰 거는 무거우니까. 이야 이게 처음 제품을 만져봤을 때의 감동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은 일반적인 샤클과 동일해 보입니다. 일단 제품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이름 이지락이잖아요. 저거 반찬 뚜껑 아닙니다. 이지락이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아니었대요. 고중량 장비에 들어가는 연결, 쉽게 체결할 수 있는 연결 제품을 개발을 하는 회사였는데 우연치 않게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일반 샤클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크레인 기사님이 방송 때문에 그런지 긴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샤클이 자꾸 바닥에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막 날도 더운 날에 방송 피디님들 뒤에서 짜증내고 막 땀은 뻘뻘 나고 빡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사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해제합니다. 잡습니다. 뺍니다. 자 체계는 어떻게 하느냐. 넣습니다. 누릅니다. 지금까지 처음 좀 디비였습니다. 그만큼 쉬운 제품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 부분만 해도 이 제품이 할 말은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게 됐죠. 이만큼 쉽게 체계를 대고 쉽게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구성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안전 하중 같은 경우 기본적인 샤클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는 제품인데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품의 내구성이에요. 우리가 샤클을 얘기할 때 왜 샤클을 못 쓰게 되냐면 첫 번째로 아 이게 풀... 네 말 아끼도록 하고요. 이 볼트 부분에 나사 산이 문제가 됐을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 넣고요. 이렇게 꽂아 넣고 이 뒤쪽의 구멍의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 경우나 안 풀리는 경우에 여기다가 막대를 꽂아 넣고 질의 힘으로 돌려서 잠그거나 풀라는 게 이 원형의 의미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나사 산 때문이고 다음에는 편심하중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잠갔죠? 이게 원터티 샤클스라가 일반 샤클은 장담하건대 못 돌아갑니다. 이미 편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써요. 자, 편심하중이 뭐냐? 우리가 샤클은 이런 식으로 하중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중이 걸리게 되는데 보통은 위아래가 모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래쪽 부분이 쓸리거나 보통 위쪽이 많이 갈리게 되죠. 그러면 샤클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워서 쓰시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갈리는 큰 이유가 위아래 모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편심하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락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죠. 눈치 까셨죠? 맞아요. 돌아가거든요. 아래쪽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깎일 일이 적다는 거예요. 아래쪽은 깎일 일이 전혀 없죠. 위쪽만 깎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 하중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내구성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두 제품이 지금 현재는 같은 사이즈가 아니지만 같은 사이즈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내구성이 6배, 7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6배, 7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못 쓰는 기본적인 샤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잠겨서 잘라내거나 망치로 때리다가 부서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내구성이 6배, 7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맞습니다. 저도 걱정한 부분이에요. 스프링의 내구성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을 들어서 빼고 놓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은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스프링의 내구성을 제가 본사에다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보통 한 3만 회? 5만 회? 왜냐하면 3만 번, 5만 번을 쓴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얘 제품 수명 대비 오래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본사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게 잠깐 우리 저거 있잖아요. 갤럭시 폴드 검사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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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한 내구성 실험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처럼 체크를 하는데 숫자를 잠깐 봤거든요. 3만 몇 천번이면 괜찮아요. 32만 번인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고장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20만 회를 기준으로 잡고 내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스프링의 문제를 위쪽에 있는 육각으로 된 볼트 두 개만 풀면은 간단하게 자가 교체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스프링 문제로 인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라서 사실상 제품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반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님이 군수박람회에 나가신 적이 있답니다. 군수박람회에 나갔는데 군대의 실무자분들께서 제품을 보더니 눈이 안 떨어지시더래요. 저건 뭐야? 저건 뭐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샤클입니다. 내구성은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설명을 다 드렸더니 이게 완전 매료가 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안 떠나시더랍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군대에는 중량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직접 소개를 할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제품인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험 한가지만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오세요.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비교 실험을 했다며 감독님 오시죠. 아까 감독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옛날에 라떼 샤크를 엄청 잘 만졌지 나 엄청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더니 제품 보고는 이게 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자, 실험은 실험이니까요.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작은 거를 먼저 하든 큰 거를 먼저 하든 상관없고 모두 풀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자,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할까요? 오늘 저거 코더리찜 내기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안 해! 안 해! 어, 근데 되게 잘 품고 잘 품다. 잘 풀고 잘 잠근다. 이렇게 쉽고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제품 그래도 얘기만 듣거나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좋은 제품이고 실제로 만져봐도 좋은 제품인데 저희가 이 제품을 제한하중을 실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막 10톤을 걸어놓고 저희한테 10톤짜리 물건이 없거든요. 그렇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테스트? 현장은 보통 흙을 파고 무언가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때 묻을 수 있는 이물질 뭐 흙이나 지능 같은 거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다가 시스루에만 떨어졌어. 근데 뾰웅 꽝 떨어졌을 때 혹시나 찌그러져서 체결이 되지는 안 되지는 않는지 얘는 굳이 실험 안 해도 돼요. 얘는 제가 체결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망치로 두 번만 때리면 얘는 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같이 실험을 하면 재밌긴 재밌겠죠. 그렇게 내구성 테스트를 스프링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억지로 벌려놓고 작업을 하지는 않을게요. 항상 얘는 닫혀있는 문을 닫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체결이 되냐 뭐 일단 제가 가서 실험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반 샤크를 먼저 진행할 건데 나사산이 이게 얼마나 금방 망가지는지 뭐 식상은 실험이긴 하지만 풀고요. 아 이게 나는 예전 삶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이거 언제 풀고 앉아있어. 자 풀었죠? 일방 망치 않을 거예요. 건물이 꽁꽁 울리네. 건물이 꽁꽁 울려.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나사산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망가진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하고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반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어이구야. 자 다음 완타치 살살 안 때릴 거예요. 한 부위만 조지는 아 한 부위만 때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망가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때린 후 어우 스무스해 스무스해 한 번 더 같은 부위를 여기 여기 같은 부위를 같은 부위를 빡 어우 스무스합니다. 전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일단은 망치 테스트는 통과 다음으로 자 흙탕물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흙탕물 같은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스프링도 있고 사이에 끼일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겠냐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볐을 때 제품이 작동을 잘하는지 한 번 씻고요. 어우 잘 됩니다. 끼이긴 끼이는데요. 물에 씻었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얘가 이런 입자들이라서 돌멩이가 끼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일단 작동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분해 조립이 쉽기 때문에 혹시나 끼었을 때도 해체해서 쓰면 되니까 뭐 큰 걱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결 잘 되고요. 분리 잘 되고 잘되네요. 한 놈만 조집니다. 한 놈만 때립니다. 아니 한 놈만 아니 아니 하나만 사용합니다. 자 아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혹시나 뭐 높은 곳에서 체결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운이 정말 나쁘게 이런 데 떨어진다 그러면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 잘 떨어졌어. 이거봐 이거봐. 방금 여기로 제대로 떨어졌거든요. 아 잘된다. 뭐 이런 걸로는 얘 괜찮다. 방금 여기로 직격으로 떨어졌어요. 직격으로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를 볼 수가 있지 그치? 걸리? 괜찮지? 괜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개가 들어왔네요. 걸리? 걸리 걸리? 겁이 많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이게 얼마나 쉽게 체결이 되는지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걸어놓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샤크를 채우죠. 보통 4개 다 넣어놓고 체계를 하고 우리가 밑으로 떨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샤크의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풀었죠. 원터치 샤크이 얼마나 편하냐면 와 진짜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동입니다. 체결 시간은 아까 실험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아 이게 참 진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에서의 얘기는 뭐 어린아이와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생과 메시가 축구 대결하는 게 아닌가 비교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 진짜 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는 쉽게 아까 얘기했을 때는 쉽게 체감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편심하중이 안 걸린다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정말 추가적인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이지락에서 특허내고 개발한 원터치 샤크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국뽕이 자오르는 굉장히 잘 맞는 국외 해외에서도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점을 찾을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크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점이라고 얘기해도 금액인데 내구성 따지고 편리성 따지고 잠깐 일을 못하는 시간 따지게 되면 저는 금액은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불편하게 써오셨던 샤크 샤크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관심 가져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지락의 원터치 샤크 사이즈 각 한 개씩을 나노뮤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뮤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첨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 오랜 기간 동안 안 변할 수가 있었을까? 뭐 제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나 참 고생했다 지금까지 잘 가라. 진짜 편하다니까요. 자세히 확인해봐요. 자세히 확인해봐요. 자세히 확인해봐요. 감사합니다.